네 반갑습니다. 영어의 고종재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3월 학평 제가 문제 방문제를 풀어봤고 또 아이들의 반응도 조금 저희가 훑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쉬운 형태가 됐는데 작년 수능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 70%가 넘어가는 문제가 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거의 80%에 해당하는 역대급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3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있었습니다. 70% 때 한 문제가 있었고요. 50에서 70 사이를 보게 되면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총 4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3월 때는 5문제 정도로 보면 이제 정말 까다롭고 미친듯이 어렵다. 진짜 많이 함정을 팠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한 문제가 줄어든 셈이죠. 그렇지만 작년 수능과 비슷했다거나 조금 더 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풀어봤을 때 쭉 풀어봤을 때 난이도로 보면 뭔가 내용의 생소함 때문에 지문이 전반부에 빈칸 33번 문제까지는 지문의 흐름이 빡빡하다든지 이해가 덜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애를 먹었지만 그렇지만 처음에 약간 생소한 얘기이기 때문에 모호했던 부분 지나치니까 술술 읽히면서 정답까지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조금 상대적으로 쉬운 그런 문제도 출제되지 않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시문 읽었을 때 어떤 쉽게 읽히는 난이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정답일하고 크게 상관이 없죠. 저는 오늘 그 주요 문항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설을 가긴 할 텐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39번 문장사비 문제 먼저 볼 거예요. 이거 뭐 거의 뭐 사실 거의 30초 안에 문제 풀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맞추신 분들은 진짜 쉽게 맞췄고 틀린 사람도 힘들게 고민하다가 힘들게 틀렸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진짜 대부분 학생들이 맞춰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너무 이제 영어를 등하셔야 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순진하게 내가 영어를 이해할 수 있으면 그러면 수능 문제도 잘 맞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3월 달에 와서 영어가 아닌 다른 이유로 많이 틀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은 이제 후벼 파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37반 순서정학위 문제도 보면 질문 앞에 그 달락 앞에 전부 다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가 있는데 사실 그러나 하고 상관없는 이유로 정답은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우리가 역추적이라는 걸 해줄 거거든요. 사실 문장사비 문제도 마찬가지로 역추적이라서 그럼 앞에 뭐가 나와야 되고 그 앞에는 어디에 나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한 마인드가 있으면 영어 신뢰만 갖춰주면 사실 전부 다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맞출 수 있는가 이거 볼 거고요. 빈칸 문제도 보면 저희가 대부분의 문제를 다 읽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정답을 찍어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신뢰만 충분하다면 문제에 대한 전략과 그리고 판단을 통해서 빠르고 쉽게 정답을 끌어낼 수 있는데 단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단어 리스크가 좀 있어요. 학생들이 아는 단어이긴 한데 조금 다른 의미 알고 있으면 문제 잘 안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곁다리로 우리가 추가한다고 하면 아는 단어의 살짝 몰랐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을 중점적으로 볼 텐데 보니까 듣기 12번 문제가 이번에 좀 오답률이 높아요. 아무래도 풀오버라는 표현을 잘 몰라서 틀린 것 같은데요. 인생에 오답이 있고 모르는 게 있다면 오답을 지우고 모르는 것을 배팅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판단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39번 문장 삽입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제가 뭐 자막이나 이런 걸 준비한 게 없습니다. 39번에 문장 삽입 문제 보는데 본문은 먼저 볼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문장 삽입 문제는 출제한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속에 있는 꼭 들어가야 되는 문장을 빼가지고 위로 올리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를테면 앞에 고정제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 희라고 지칭하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는 고정제라는 문장을 이렇게 빼가지고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희라고 지칭하는 그 문장을 위로 빼가지고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정제는 그대로 있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1번이라고 보고 뒤에 있는 걸 2번이라고 보면 1번의 출제 비율이 2번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몇 배 정도 높냐면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졌으니까 우리가 지문을 읽다가 지문을 읽다가 희라는 말이 앞에 있는지 찾아보면 고정제가 없거든요. 앞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아 여기 뭔가 빠졌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그런 문제죠. 이 문제는 출제한 다음에 검토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이 문장이 딴 데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딴 데 들어갈 수 있겠죠. 자유민주국하고 고정제 얘기 어디서든 해도 상관없잖아. 그치? 딴 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얘가 정답이냐? 이 문장에 빠지면 희가 엄청 뻘쭘하거든요. 구멍이 뻥 뚫려 버리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 된다. 자 이 문제는 어떠냐? 이 문제는 결국에는 본문을 읽어도 사실 뭔가 빈 공간이 없습니다. 예 뭐 얘가 빠져도 큰 지장은 없겠죠. 그쵸? 그런데 주어진 문장은 봤더니 희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누군지 봤더니 고정제거든? 고정제 바로 뒤에 갖다 붙여야 된다. 얘는 딴 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딴 데 들어갈 수 없고 여기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얘는 딴 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딴 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왜 얘만 정답이냐고? 구멍이 뻥 뚫렸으니까. 그래서 지문에다가 뭔가 문장 하나 빠트려갖고 구멍을 뻥 하고 뚫어놓은 문제. 이 빠진 곳을 찾으면 얘가 우선 정답이고요. 그게 안되면 주어진 문장 보고서 우리가 들어갈 곳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결 부위를 만들어내는 지시화나 연결에 대해서 뭘 해줘야 되느냐? 역추적을 해줘야 돼요. 앞에 건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문제를 정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추적.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처음에 해볼까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39번 문제. 뭐부터 보느냐? 저는 주어진 문장 안 보고요. 본문부터 볼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다가 어이구 뭔가 빠졌다. 확실하다. 그러면 정답 찍고 넘어가도 되거든요. 주어진 문장에 딴 데 들어갈 수 있어도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을 갖다가 대입하는 건 사실 우선순위가 아니죠. 빠진 곳을 찾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1번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익숙한 figurative paintings 뭔가 인물화인가 보죠. 거의 대부분이요. 지금 현재 원근법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것들은 그 그림들은요. 축소된 어떤 인물들을 제공하는데 and objects 그리고 사물들 제공합니다. that diminish 자 근데 그것이 감소하죠. as they move away from the focal point 초점이 되는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작아집니다. diminish 감소한다는 얘기니까 The painting 그림에서요. The painting in perspective represents how the world looks to a person seeing the scene 자 이 원근법 속에 원근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그런 그림은 어떻게 세상이 어떤 사람에게 보여지는지를 묘사합니다. seeing the scene from a particular position in space 공간 속에서 어떤 특정 위치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를 잘 묘사해준대요. 그 다음 2번 다음에 these pictures 자 these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 지금 복수형 명사로 pictures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보니까 a painting만 나왔어요. 그죠? 그 앞에 보면 어때요? 그 앞에는 figurative paintings가 있으니까 글쎄 뭐 바로 앞에는 없지만 그 앞에 있는 걸 지칭해도 괜찮다. 설명만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뭐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규칙을 계속 보면은 그럼 괜찮다고 생각하고 are beautiful in their own right 그 자체로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but they do not represent scenes 그렇지만 장면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as you might see them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볼 모습대로의 장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if we're looking at them 우리가 만약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한테 보여질 모습을 묘사하지 않는다고 무슨 소리야 지금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이 그림은 어떤 사람이 특정 위치에서 바라볼 때 모습을 묘사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뒤에서는 이 그림들은 뭐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말이 되니? 이 지칭대상 잘못됐잖아요. 그죠? 이 디스 잘못됐잖아. 맞죠? 게임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거의 20초 코스로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이 디스 픽츄스가 지칭한 대상이 앞에 있는지 뭐 찾을 생각 자체는 안 하더라고요. 찾지 않으면 이거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어진 문장이 저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기까지 읽고 정답 냈고 주어진 문장 읽은 적도 없고 나머지 번호 읽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답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그대로 들면 디스 픽츄스가 엄청 뻘쭘하거든요. 앞에 구멍이 뻥 뚫렸다는 거잖아요. 그 주어진 문장이 뭔지 모르겠지 나 안 읽어봤어 아직도. 얘를 채우지 않으면 문제 출제자 잘못한 거예요. 선생님 딴 데 들어갈 수 있잖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딴 데 들어갈 수 있는 걸 출제자도 알아. 들어갈 수 있겠지. 내가 왜 아냐고? 많이 틀리는 거 보니까 알겠어. 딴 데 들어갈 수 있겠지. 그렇지만 선생님 딴 데 될 수 있잖아 이런 얘기하는 건 출제자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그냥 계속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딴 데 들어갈 수 있겠지. 오히려 더 어울리겠지. 그러니까 많이 틀렸겠지. 그렇지만 왜 여기가 정답이다? 얘는 구멍이 뻥 뚫었으니까 정답이다. 이게 이 문제의 20초, 30초 컷 프리법입니다. 그런데 이 프리가 이런 식으로 출제한 문제는 항상 통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출제한 문제 중에 킬러 문제도 있죠. 왜? 야 나머지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가 정답이다. 그러면 오히려 문제는 쉬워요. 나머지는 절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뭐야? 구멍이 뻥 뚫었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어? 오히려 이 주어짐장이 딴 데도 들어갈 수 있고 딴 데 더 어울려 보이는 사실 얘보다는 딴 데가 더 어울려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킬러 문제 만드는 데 활용이 되거든요. 저희 수업 들으신 분들은 쉽게 아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이 문제가 5단 1위하고 나서 또 이러는구나. 매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5단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문장 삽입 문제인데 이 디지스가 뭔지 찾기만 했으면 이거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텐데 지시어 연결 오류만 찾았으면 바로 정답이 나왔을 텐데 그걸 찾지 않아. 단지 찾을 생각 자체는 안 했어. 틀리는 사람들. 그럼 맞춘 사람들은 거의 뭐 몇 초 안 돼서 정답 찍는 거고요. 틀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틀린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넣어보고 고민하고 고통 속에 고통 속에 쌓여서 시간까지 많이 보냈는데 결국 틀릴까지 하고 차이가 엄청 크죠. 이게 만약에 영어 실력 때문이 아니라 이 관점의 차이 때문이라면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